한국, 제주도에서 온 고우석철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많고요. 길거리 싸움에서는. 테루상이 WBC 랭킹 3위도 이겼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가장 기세도 등등하고 그래서 테루의印象은? 더러워요. 너는 이 중에서 가장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가가.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에? 글랄이 없어도 할 수 없을까요? 아, 괜찮아요. 그럼 손으로. 이것을 해라주세요. 오이, 기아를 두고. 오이, 신고하세요. 오이, 오이. 이번 metaphor 정말로 출발 갈매고 何か、飲み合いの中でなんか折れちゃいましたねなんか僕が投げようとした時にもうぐねってたのか、で向こうもなんか僕が素手でやるやついいよって言ってくれたんで結構マジでやる気あったんすよ僕 申し訳ない気持ちと悔し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ね